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? 진짜 짜증나네 아빠! 아빠가 뭔데? 난요 이제 아빠도 안 무서워요 자식 낳을 때 뒷바라지 해도 자식 있으니까 낳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왜 낳았어요? 누가 낳아달랐어요?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아 몰라요 나 학원 안 가요 짜증나서 어떻게 홍보해요? 나도요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진짜 짜증나요 바꾸지도 못하잖아요